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 며칠 사이의 가장 큰 뉴스는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이 확정됐다고 용산 대통령실의 장상윤 사회수석인가 하는 분이 나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확정된 건 아닌가 안 돼요? 이번에 국회에 나오셔서 조기용 장관께서 조기용 장관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을 제시했지만 의료계가 합리적 단일안을 내놓으면 언제나 검토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장상윤 수석이 그렇게 결정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 어떻게 입장을 갖고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미 결정된 게 아니고 합리적인 아니, 합리적인 아니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공의 추가 모집은 앞으로 더 이상 없고 그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네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은 다소 탄력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다시 수정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턴 의무제, 개원매너제,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로매너제, 개원매너제라고 보면 나을 것 같습니다. 개원을 하기 전에 2년 정도 인턴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 내용을 20일 날 의료계획 추진 상황 브리핑에서 밝혔으니까 정부가 결정하게 되면 밀어붙이면 다 할 테니까 임상수련 강화와 연계해서 진로매너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이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도입 근거로 2024년도 일반 면허 의과대학 6년 졸업하고 국가고시 통과한 다음에 발급 이후에 일반위로 근무하는 의사비율이 2013년 12%에서 2021년 16% 수준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인턴 의무제를 도입하겠다. 이거는 뭐 그렇게 설득력이 없죠. 그냥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의 빈 공간이 크니까 전공의 대신에 인턴을 사용해가지고 돌려 사용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뭐 의료계 사람들은 다 아는 거고 젊은 의사들이 알기 때문에 이 기사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남긴 젊은 의사들이 남긴 겁니다. 4년째 강호 간호대를 나와서 한 시간 교육을 받으면 전문의와 동급인 전문의료인력이 되는데 6년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진로 역량이 떨어지는 가짜 의사이기 때문에 인턴 매니젤을 2년간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은 2년을 더 묶이는 겁니다. 본인이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2년을 더 봉사해야 배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의료계획특별위원회 의협전공위협의회가 불참해서도 불구하고 면허와 관련한 중대사안을 그냥 결정해버렸습니다. 개원 매니젤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임상수련 강화를 한다고요? 수련병원에 수련에 집중 매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영급을 포함한 수뇌 수련하도록 한 게 수련 강화입니까? 자기가 속한 수련 제도에서 혹독한 여러분들 도제훈련을 받는 것이 전공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인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마 지금은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에 순회를 하는 모양인데 이걸 이제 비난한 거죠. 여러분 관리들 하는 거 보면 참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이제 작가 생활을 한참 할 때 10년 법칙이라는 그런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작가든 아니면 의사든 간에 전문가가 되려면 집중적으로 뭐죠? 업무에 몰입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설령설령 흘러가는 것으로 5년하고 10년 하더라도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뇌가 전문가가 되는데 필요한 뇌라는 것이 3년, 4년, 5년 정도의 집중적인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압축적으로 지식과 경험을 흡수할 때 그때 여러분들 숙련도가 높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턴을 뽑아가지고 몇 개월은 여기서 하고 몇 개월은 여기서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차, 2차 진료기관도 좀 돌리고 이런 식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관리들이 결정하는 걸 보게 되면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본인이 여러분들 전문가로 입신해 본 경험이 없으니까 유일한 경험은 공부회가 여러분 행정고시 통과한 거고 관료 생활하면서 프로페셔널이 될 필요 없지만 관료는 여기 몇 개월 저기 몇 개월 돌아다니는 거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로 입신하게 되려면 혹독한 수련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을 그냥 예사롭게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책을 한 100권 정도 여러분들 쓰고 강의를 수백 번 정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뭡니까? 강의를 하는 방법,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 책을 쓰는 방법이 그냥 완전히 머릿속이나 몸에 박히지 않습니까? 꼭 같은 게 의사들인 거죠. 전공의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몇백 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분들이 경험 안 했으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의원급을 포함해 수뇌 수련하도록 하는 게 수련 광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은 그냥 대충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을 존중하거나 전문가 의견을 들을 의향이 없으니까. 관료들은 전문가가 돼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냥 제널리스트지 않습니까? 전문가가 어떻게 탄생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번에 이지호 교육부총리가 AI 교과서 도입하는 걸 보니까 저 양반 진짜 한번 찐하게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인가. 자기의 기량을 최대한 만족하는 사람들은 쓰고 읽고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냥 클릭해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AI한테 클릭하는 것. AI 이런 교과서에서 아이들한테 클릭해가 여러분들 뭘 가르치겠습니까? 업자들은 좋겠지.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다 들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전문가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을 건데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니까 여기 이제 더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일반 개원위가 4% 늘었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인턴 의무제를 도입하는 근거랍니다. 간호사는 4년째 간호대학 졸업만 해도 PA가 돼서 간호법으로 의사 진로까지 할 수 있는데 의사는 이게 뭡니까? 6년째 지름 의과대학 졸업하고도 진로 면허까지 따려고 또 2년을 더 굴려야 됩니까? 너무 불쌍한 겁니다. 한국의 사람들은. 한국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겠죠. 왜냐하면 저항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저항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의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갖고 있는 공권력이 부당하더라도 저항을 할 길을 포기한 사람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저항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댓글 남기고 이 정도 저항이지 행동을 통해서 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사분들, 젊은 의사분들은 깊이 입은 귀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의료 환경은 나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 생각이 이 정도인 겁니다. 전문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대부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왜?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지 않습니까? 공 박사님 안세영 거는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 박사님 의료 거는 다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남기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 안세영 다루지 말고 의료 다루지 말고 이재명 다루지 말고 그럼 뭘 다루냐? 그렇게 내가 생각이 드는 거죠. 의견을 필요가 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 영역의 이름들 개입하는 것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제의식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게 부끄러운 일이고 외람된 일이라는 걸 별로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이래 이름들 그냥 개입하더라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 의사 이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상황이 이러니까 현안 과제는 결국 인턴 면허제가 도입하게 됐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모르니까 도입하는데 본인들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강제화 되겠죠. 강제화 되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상황은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나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잘 보셔가지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그러니까 다 이렇게 보시면 공권력이 다 개입하는 깊숙이 개입하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과속과 다 뭡니까? 자기 수화에 이걸 녹기 위해서 싸우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로 면허 도입 추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 병원 39%에 불과 정부 코로나19 거점 병원 지정 경험 병원 재동원 검토 어쨌든 간에 면허 취소법 강력 성범죄로 제한하자. 의사와 함께 이런 면허죄로 그냥 면허를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 새 주제 가지고 방송 준비해서 여러분들 내일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함께 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간단하게 강구 하나 드리고 그 다음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다시피 한국의 의로는 양의학은 미국의 의로 성교사들이 뿌린 씨앗입니다. 또 일부 캐나다 성교사들이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그런 책이 미국의 의로 성교사 외의 젊은 성교사들이 한국의 보금화와 근대화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정리한 대단히 감동적인 책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직접 쓴 미국 남서부의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그런 풍광을 갖고 있는 애리조나의 답사기입니다. 여러분께서 미국의 서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행기 겸 문화 답사기다 이렇게 생각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쓰지 않았지만 김동주 교수께 쓰신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아주 잘 쓴 세계 역사에 광대한 그런 전모를 짧은 시간 안에 이해할 수 있는 필생의 역작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잘 만들어 가시고 또 내일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